오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물을 틀면 유튜브에서 조금씩 거품이 나와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오, 얘 이제 안 나오는데? 뭐야? 잠시만 다시 해봐. 물을 통했더니 진짜 안 나오는데? 오, 이거 나온다, 나온다. 오, 이거 무슨 현장인가요? 오, 나온다, 나온다. 야, 너 가만히 냅둬. 야, 이거 무슨 상황이신지 아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빠잉.